반갑습니다. 고고벌 여러분. 오늘은 호떡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 아이스크림도 준비했고요. 음료는 커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곡 Nietzsche. enjoyable. 치즈볼 너무 맛있다 끓여서, 닭다리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마카롱 오.. 와.. 와..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와 아삭아삭 고춧가루 치즈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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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먹으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먹으면 좋지 너무 맛있어 생살중 치킨은 상큼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용 소스는 어느정도 넣어주면 딱딱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껴! 아껴! 가지구 띠 띠 띠 띠 띠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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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 매콤달콤달콤 쭛쭛쭛 반죽은 과정에 있어서 한 번 더 넣어서 뺏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스에 주문이 조금 더 넣어서 맛있네요 고추장은 아쉬움만 넣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맛에 먹으면 좋은 맛이에요 저는 아쉬움만 한 번 더 먹는데 일단 조금 더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쉬움만 한 번 더 먹었어요 저는 아쉬움만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서 저는 바삭한 맛을 가득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저는 바삭한 맛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단단한 맛을 이야기가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삭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바삭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오징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